뭐야 미연씨야 됐어 여기고? 난 너의 아빠가 아니야 아무튼 으흐흐흐흐 뭐해 오케 됐어 이제 필요없어 뺏어 선택지는 없습니다 챕터 3 뭐 추가 임무는 할 필요 없겠죠? 열 벗고 무기종류 변경해서 연사형으로 바꾸고 좋았어 망했다 너 거울에 세기로 빨려 들어가게 생겼어 안가도 되는거 아니야? 근데? 내가 굳이 지금 거울에 들어가야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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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지점을 스킨 할 수 있는 거리에서 통신에 있으면 화면이 왼쪽 위에 파장이 올라옵니다 통신에 옮겨서 신호를 고정하십시오 이게 아까 시험이 이건 아까 시험이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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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구나. 키노! 일단은 템을 먹는 것이요. 저 목 늘어낸 거 봐봐. 기린인가봐. 전생에 기린, 어. 세세하게 해줬으면 좋겠. 잠시만요. 어, 쟤 막 시체 모으기야. 시체 모으나 봐봐. 시체 좋아하나봐요. 도와줘야겠다. 저런 친구들이 꿈을 이루는 게 좋더라고요. 짜잔! 너도 이제 시체다! 좋지?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됐어.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나도. 아까 생각, 아까 궁금했던 게 이건 뭐지? 아, 맞다 이거. 아, 이렇게 올라간다고? 도대체 뭐가 좋은거든. 너무 신나는데. 뭐, 교회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아 뭐야, 목사님이 계셔. 왜 그런 거야, 자기가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나봐요. dad기 저기요 귀가 들리세요 말씀좀 묻겠습니다 미친지난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저저저 저저 할아버지가 무슨제라고 이vern quas 지나가냐 진화 완료 야 세바스찬아 너는 원때 그렇게 개고생하고 얻은게 뭐냐 바로 머리에 초갈부터 박았어야지 어 너 거기서 지금 너 베테랑이야 너는 이제 스팀에 세바스찬아 배운게 없네 지금 어이씨 나도 같이가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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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같이가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잠시만 잠시만 진정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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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시 대화로 풀어볼 생각 없니 너희들 혹시 내가 달리기가 늘어나긴 했는데 달리기가 빠른지 않거든 어이 자식아 야 칼 개약하네 이거 어이 깜짝이야 나도 칼 있어 나도 칼 나도 칼 나도 칼 있어 진짜 얘네 은근히 약한데 뺄 필요가 없었는데 나이도로 쉬운 물어 했어 그런가 어이씨 이거 민감도 은근 빠르네 민감도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는데 민감도 조절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이 여신상 제가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쇠 게이드 흠 흠 요 틈에 길이 있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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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이 있네요 이쪽으로 흠 흠 그렇군요 굳이 교회를 안가도 됐던 부분이네요 총알이 이제 세발 남았습니다 역시 이브리진 총알이 별로 안되네요 웬만해서는 무시하거나 칼로 죽이거나 도끼를 죽이거나 도끼를 죽이거나 내가 뭐 했다고 또 너 일어나겠지 감히 별로 안좋다 야보게 너희들은 또 나한테 핫방피스 핫방피스 핫파이프 뭔지 모르지만 일단 먹어놔 제일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진짜 궁구대에서 총알 만들수 있어요 개쩌네 궁구대까지 가려면 이제 거기 가야되는거잖아요 여기죠 너희들 불빛도 보냐? 아 미친 자신의 죽음을 알고 도망갔어 뭐가 도망갔다면 그냥 보여주지 난 착한 사람이니까 하얗 하얗 두개다 한발 준다고요? 진짜 재미만큼 주네 진짜 159 많이왔네 저건 뭐야 또 저 유령같은 애랑 나랑 소개팅시켜주려는거 같은데 쟨 좀 강력한가 미친 한마리가 아니야? 저중에서 한마리가 아닌데 수상하니까 유별받다고? 하하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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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릉푸릉 푸릉 하하 내 달리기 많이 빨라줬구만 아주 맘에 들어 멍청한것들 쫓아오지 못하는구만 대충 요기쯤인거같은데 뭐야 앞에 이거 뭐야 이거 어? 릴리 너 검해졌구나 흠 아예 릴리 릴리 여기잇니? 없을걸 알지만 일단 불러본다 예의상 릴리 얘도 뭔가 직구리만한 힌트라도 있겠지 릴리야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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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빛이 보이는구만 영차 와 내 발로 길대가 왔다 사족보행을 보여주지 어서요 바닥을 내 몸으로 쓸어주고 와 이제 저긴 청소했어 완벽해 인형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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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퓓 릴리 릴리의 기억을 보일수 있네요 아 릴리가 일로 도망간네 저리 이형을 찾아서 문을 잠갔어요 너가 나의 미끼가 되줘야되 약간 사진찍는애가 쫓아간 것 같 exercising 저기 위에 하풍구가 보인다 저기로 도망가야지 인형을 미끼로 버리고 도망갔군요 내가 날 수 있을까? 이제 템들은 없을까? 쟤 잃어버린 총알들을 찾습니다 총알 82개나 있어 나 부자야 나 릴리 어디로 도망갔니? 아파트 그림 아주 그냥 그냥 잡혀버릴 수 밖에 없죠 코난급 줄이 좋았어 보였다 정답이 보였어 정답은 또 가야돼? 이리저리 귀찮게 하네요 누구냐 저 벌레같은 놈 뱀같은 놈 누가 기어오냐 나한테 오 개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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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들이야 내 마지막 총알이 돼 아 잠시만 잠시만 너 안누웠어? 빠이 한목숨 버렸어요 여러분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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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껴서 나무 껴서 짜식아 자 니들의 멍청함을 내가 기도한다 아유 야 나무 통관 좀 어딨어 으어 Andre 쓸떠어 안돼 개쩔어 총알 세발 어떻하지? 총알은 세발 있고 쟤 애들은 무죽껏 위치를 들키게 되고 총여섯 발 있네 여섯 발 해발로는 안죽고 정확히 맞춰 보인다 숨 없는게 없어요 그냥 벌써 나 바로 들킴 쟤는 벌써 날 발견했어 쟤는 마블이다 이 자식아 딴마리 다음 손님 뭐야 없잖아 쟤를 기습공격으로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보지 마라 조심스럽끼야 짜식아 놀랍잖아 총알은 존재하지 않는다 흠 흠 나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가 저친구의 횃불을 뺏어야겠어 가고있어 자식아 찡찡대지마 나도 고생하고있으니까 이만이 힘들어 지금 난 풀이다 난 풀이야 난 풀이다 왔다시는 풀이다 왔다시는 풀이다 죽어라아앗 이아앗 이아앗 패프를 줘야지 왜 니가 떨구고 니가 죽고 난리야 짜식아 아아 뭐하는거야 지금 죽고싶어? 적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서 들켰는가 도망가야겠다 넌 이걸 내가 니가 니가 무서워서 도망가는게 아니야 짜식아 너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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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지금 나 못봤지 이제 오면 죽었어 넌 이라샤이마세다 이새끼야 이라샤이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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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저거 춤추어? 어이씨 어이씨 아주 밀당이 밀당이 고수인데? 가겠어 나는 혼자서 하고 자기 자신갓 싸우고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데 거기 혼자서 뭐야 이거 어디야? 릴리야 너 어딨어? 릴리야 너 아빠 이렇게 고생시킬래? 넓은 넓은 범위에서 나보고 어떻게 찾으라는거야 릴리야 저있다 어 너 이렇게 아빠 고생시킬래? 뭐하는거야 지금 와 릴리가 이리로 갔죠 너의 발자국이... 뿌영 우리 앞에서 우리 앞에서 정해진 사람 우리 앞에서 너무 많아 난 너까지 도와줄 의리가 없다 저 친구 나 곱게 보내주라 너 철 좀 안했잖아 나 곱게 보내준다 저기 가더라도 이 템만큼은 먹고 가겠다 차로 이어져 있다고? 릴리가 운전했네 릴리가 드디어 운전에 눈을 뜬거야 무시가 뭐죠? 운전을 해 릴리야 넌 할 수 있어 아빠 알려줬잖아 릴리가 너무 큰거 아름다워 육산 선수니?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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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총 보급하고 온다 다시 너희 너희 기다려라 내가 무기만 갖고 오면 다 죽었어 너희 네 템도 다 먹어 병만 벌써 4개입니다 쓸데없이 열어줘 열어줘 친구 여기 우리집 아니었어? 친구야 나 어떻게 들어가라고 미친 여러분 저 우리집에 못 들어가요 크릴람 이 친구가 문 안 열어줘 아 아까 그 뒤에 있는거요? 오케오케 그런 짜잘한 아이템은 관심 없지만 특별히 푸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벽없네 아 뭐야 나 이쪽 안갔어? 아 뭐야 나 이쪽 안갔어? 매호트 저기니? 여기가 그 아까 연구소집 아닌가? 뒤로 돌아가면 길이 있을지도 몰라 제가 퓸지를 고쳐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으허헛 흐하 저 퓸지를 고쳐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흫 미친 확인 한번 해드릴께요 아무것도 안되요 아 여기네 안정다우기긴 한데 내가 이제 퓨즈를 안고치면 안되는 곳이고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뛰어가네 자동달리기 없네 자동달리기 친구들 너무 아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천천히 없지 않을까요 역시 만들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이거는 갓석궁이 아닌가 어 뭐 얘네라스 동거랑 똑같지 않을까 퓨즈와 하약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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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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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단 잠시만 우리 대화로 한번 풀어볼까 아 됐구나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내가 주사기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을래? 고마워 어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날 따라올 생각들이 있니 얘들아? 얘들아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이 물을 밟을 생각 없니? 다 모여라 몰이 사냥이다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모이라구요 왜 어딜 앉는가 저 대디는 아 제발 저 대디는 왜 어딜 앉는가 대디야 와 일단 너가 목표야 내가 난 니가 목표야 뭐야 잠시만 뭐야 잠시만 아 잠시만요 아 내 전기 어디 아 내 전기 어디 아 내 전기 어디하고 갑자기 잣살볼텐데 돌아온다 영어 오 화나네 어휴 아우 씨 아 물고기나 내버려라 평생 썩어버리지 얻어와 너도 잠시만 얘들아 얘들아 잠시만 너희 뭐하는거야 지금 너희 그럼 안되지 너희 너희 다 싫어하는거야 죽고싶어? 너희 문제있어 지금 너희 혼나 일어나지마 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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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난다 했다 내가 자 죽기도 하는거 같애 여기 예전에 죽었잖아요 데미지가 아 예전에 죽었는데 얘들은 뭐해 죽은거야 그러면 얘들 아까 불타 죽던데요 일단 오리사냥 성공 일단 오리사냥 성공 아니 그래서 쟤 무기는요 님들 무기는 뭐 어떡합니까 아 불병 들고있는 내꺼에 아아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알겠어요 뭔 말인지 나 초은 어떻게 해요 이거 나 이거 이거 두개로 어떻게 깨 됐다 여덟발이 생겼어 일일이 머리를 사뿐히 질어 밟아줘야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기가 저 사다리 타면 쟤랑 데이트할 것 같은데 괜찮나? 저 친구 위에서 빨래하는데 저 친구 위에서 빨래하는데 아야 올라와 너 여기서 마타이를 떠보니 어 잠시만 너 빠른데? 짜식아? 아 너한테 기주고간 조끼를 썼잖니야 이거 누구야 이거 너가 먹던 친구야? 여기에 퓨즈가 있지 않을까? 이런곳에? 없구나 여덟발이면 깰 수 있지 않을까? 인장 한번 가볼까? 이 중 아이씨 너희 여기 너희 혹시 뒷마당 이런거니? 가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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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동차기 기름동차기 아 저거구나 저걸 이용할 수 있겠구만 뺑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어 난타중이야 난타중 난타중 아야 아야 달리기 왜이래 달리기 앗 아 샷건 총알 해준다고? 나 샷건을 구경한 적도 없는데 나 이동킬 줘봐 벌써 가방이 가득 찼어? 이 층 내 가방이 얼마나 없는걸 나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친구들아 기습공격 기습공격 총알이 많이 생겼어요 나 이제 총알 부자다 처음부터 여기 올까 그랬네 경건 좋았어 총알 많아보니깐 저 자식의 머리에다 놀아볼까? 어 좋았어 총알 많으니까 약초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 문을 열려면 전기를 복구해야한대요 저 선을 따라가면 전기가 나올수 모르니까 따라가보겠습니다. 샷건 타냉은 지금 가득찼기 때문에 먹을수 없고 여기로 갈려면 맵을 봐서 우리가 지금 지금 이를 가야하는거잖아요? 저를 어떻게 한번 가지? 이걸 타는거야! 안돼! 차를 타고 올라갈수 없을까? 저기있네 저기 아 그러면 저기로 넘어가야되네 그니까 여기 사다리를 타고 뭐야 이거 발 손잡았어 운명인가봐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좋아좋아좋아 어떡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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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못엇는데 문이 열립니다 도끼가 도끼 가득찼다고? 도끼가? 설마 도끼도 이제 템으로 쓸수 있는거니? 안되잖아요 니마 아님 너를 믿었건만 어떻게 가득찼지? 내가 뭐했다고? 아무것도 안들고있으면 되지않을까? 오마이갓 Coron 릴리 윽 시따나 윽 윽 전 정 예 아채 ữa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군요 이 초록잼은 이제 제껍니다 저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겠지만 좀 더 템파밍을 위해서 뒤져보고 오! 아 내가 도끼를 들고 있었구나! 아... 내가 여길 기여갈 수 있을까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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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개고생이군 아 자 용감한 아이야 내가 조기교육을 철저히 했다고 아주 괴물을 죽이는 방법부터 사람이 죽이는 방법까지 알려줬던 딸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걱정은 내 체력이에요 걱정은 내 체력이에요 헥굴 자리 왔잖아 여기 헥굴 자리 온건 뭐하냐? 나 어디가야 되냐? 우리 릴리가 갈만한 곳을 생각해야 돼 우리 릴리가 갈만한 곳을 생각해야 돼 우리 릴리가 갈만한 곳을 생각해야 돼 릴리가 갈만한 곳을 생각해야 돼 일단 저기서 왔으니까 consiste 하앟 엥 형 조심스럽게 따라갈래요 용기 내 볼게요 안녕 그냥 넌 도끼로 맞자 어차피 교환할 도끼가 있네 새로운 도끼로 얻었습니다 레슬리토를 잘 돌아다녔잖아요 원들 아 석궁전에 샷건 얻어요? 미친 내 샷건은 어디있는가 내 샷건은 어디갔는가 마이 샷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검토이 제일 기본이니까 화력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치명타가 중요합니다 끝났다 나 이제 더이상 만들 수 없어 되자 전격볼트 말고 와 나 많은데? 두개쯤 만들어주자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야 아름다운 전격볼트구만 아 좋아 아 뭐 샷건 처음에 안나면 나중에 죽겠죠 언젠가 없겠지 잠시만 이거는 릴리의 인형이 아닌가 아 이렇게 쉬어준다 가서 먹을게 얘는 인형을 몇개를 들고 들고 도망가는거에요 얘는 헤헤 니 번에 인형이다 날 지켜줘 인형아 아 저 자식 아까 사진 찍는 애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 안보이네 아 도망갈 곳이 없어 난 잡혔어 맞아 난 영화 테이크를 봤지 모시모시 달리기 세대까지 올릴 수 있던데 바로 못올릴거 아닙니까 올리는데도 그게 들잖아요 포인트가 야 구급상재에 있었다 애초 근데 구급상재 못먹지 않을까 뭐야 무기부품이 있었어 애초에 오케 주사기 주사기밖에 없는데 뒤에 샷건이 있다고요? 저기요? 미친 사시 알고 있었습니다 좋았어 그럼 이브리딘원때 했던 조합으로 가야지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좋습니다 드디어 내 이브리딘원때했던 조합이 돌아왔구만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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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피를 해볼겠어 나가는 길에 또 분명히 방해 있을 것 같은데 보수인가 나한테 이렇게 총을 많이 주고 샤크를 준거 보면 이 자식 또 날 또 얼마나 괴롭히려고 더러운 자식 범인이잖아 하지만 쟤랑 지금 싸우면 죽겠지 릴리아비야 아빠가 심이 약하다 지금 일단은 포기하마 너를 구하는 건 여기 또 어디야 약간 총알 저거 풀이에요 지금 더 못먹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스마일? 포 미? 스밀? 스멜? 뭔 말이지? sms 스밀 스밀 저 뭔 말이에요? 스마일 맞아요? 날 위해 웃어달라고요? 저 게이예요? 저 게이예요? 왠지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 혼자로 이 녀석이 저 건가? 지금? 사진 찍으려고 웃어달라는 거구나 별만 싸다콘가 세마리라 안돼 에임 개호박 얘들 너무 빨라 벌써 내 발까지 왔어 거의 바퀴벌레야 깨발들어 깨발들어 템을 못 먹었습니다 템을 못 깨주세요 저기로 어떻게 가 난 박치가 아니라고 깨발들어 탈만 먹고 아니 그만 나와라 그만 나와 이분 또 누구야 와 너무 좋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나를 반겨주러 왔어요 센토 뭐야 으아 프린지 보고싶어요 덜레님군 나를 위한 팬분들이 저렇게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도로에서 난 축복받은 남자야 다 싸 죽여야겠다 또 좀비 있어? 왜 또 운동장 뜨냐 나 총알 먹으러 왔는데 아니 샷건총 아니잖아요 저건가 샷건총을 덩어리잖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이쁘기 때문에 샷건총은 여기 밖에 있었어 내가 아까 밖에 있는거 덜 먹었어 내가 여기 있는거 알고 있었지 난 천재야 어서 돌아가볼까요 한번 응 돌아가는 법은 모르기 때문에 찍고 여기겠죠? 아 저기 작업대잖아 그러면 여기다 140미터 그래도 여러분들 쟤네 다시 리스폰 된거야 다 죽여놓은거 징글징글하다 그냥 안죽이고 말지 내가 레벨업하는것도 아니고 알피지않는 느낌이에요 어 흠 희아앜 흠 흠 흐하 한쪽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보면 어허 우리 대머리 여기 잘했군요 그니까요 걸스 통로라고 부르네 그니까 누가 이러면서 대충 지어 어 어 나 뭐 죽은가봐 오 멋있어 3렙부 3렙감 3렙부의 2렙인가 You'd never make it through alive without this Deadly gas leaks, huh? Thanks for saving the worst for last, O'Neal Based on what we've seen so far I doubt that it's the worst you'll encounter You're not helping Anything else you need to know before you go? 방독면을 얻었습니다